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강의 계획서 보셨죠? 이거 확인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보통 진도표 정도 미리 준비해놨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하나 있죠? 프린트. 이거는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쭉 한번 풀어보는 걸로 오늘 진도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요약지. 이 교재 확인하세요. 요약지. 여기 조그맣게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써있나요? 혹시 세법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시법이라고 써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 처음 보신 분 계시겠죠? 네 저 처음 보시고 막 저 사람은 양복을 입고 왔구나 뭐 이러면서 그런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쟤는 왜 갑자기 양복이냐 이런 분 계시고 자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하고 이제 한 두 달 넉 달 미리 같이 공부하신 분들하고 실력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요? 없어야 돼? 이건 좀 너무한데?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분이나 공부하신 분이나 이 책을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다 처음 새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거를 감안을 하고 시작하셔야지 남들랑 똑같이 간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달 넉 달 미리 수업을 들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생각난 게 없죠? 별 생각난 게 없어요. 문제 풀면 어떻게 해요? 틀려. 똑같이 틀려요. 그렇죠? 그래도 이번 달 다음 달 수업 듣기에 조금 더 수월한 건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니까 지금 못 알아듣겠다 힘들겠다라고 해도 다음 달 가면 다시 조금 나아지고 그 다음 달도 나아지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공부는 기존에 했던 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과연 공부를 한 사람인지 가만히 돌이켜보시고 앞으로 뒤따라 오시는 분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게 착실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3, 4, 5, 6, 7, 8, 9, 10이면 그냥 끝나요. 1년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모릅니다. 금방 가니까 좀 착실하게 기준을 잡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학원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나오시는 분들.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분들이 있고요. 집에서 인강으로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집에서 인강만 공부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오면 남들이 공부하는 걸 보잖아요. 이게 엄청 커요. 남들이 이렇게 공부한다라는 걸 눈에 보이는 거 하고 집에 앉아있으면 인강 들으면서 설마 열심히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다 자기 유리하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 앉아가지고 야, 이 많은 강의를 다 들었나? 다 듣잖아요. 하고 나와서 매일매일. 그런데 집에 앉아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좀 밀릴 수도 있고 또 하나 밀리면 이제 뭔 생각 들어요? 토요일날 보충해야지. 그렇죠? 그럼 다음 날도 밀리고 그 다음 날도 밀리고 그러면 토요일날 보충할 강의가 한 6시간, 7시간이 돼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보충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토요일날? 또 토요일날 또 다른 할 일이 생겨. 또 일요일날 또 다른 할 일이 생겨. 그러면 또 밀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밀리고. 그럼 그 다음 주 되면 뭔 생각해야 되냐? 지난주 거를 다 마무리하고 진도를 나가야 되냐? 아니면 이 진도 그냥 무시하고 계속 가냐?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꼭 지난주 진도를 또 봅니다. 보면 그거 다 못 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 주가 다 통으로 밀려. 계속 밀리는 거예요. 계속 밀리다 보면 나중에 이제 Q&A 게시판에 올립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애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고 막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해. 막 안 참해. 그러고 나서 정말 죄송한데 이번 달 뛰어넘어도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럼 내가 뛰어넘으세요 그러겠어요? 그러죠. 저는 뛰어넘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마이너스가 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 새로 시작할 때 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강 들으실 때는 정말 작정하고 쫓아오셔야 실강 들으신 분만큼 맞출 수 있으니까 인강 듣과 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정말 의지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만큼 따라가려면 정말 착실히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하고 나오셔도요. 옆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보이죠? 옆에서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해야 돼요. 그 정도 해야 돼요. 괜히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밉삶았다? 싫어. 그러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하고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렇죠? 괜히 막 공부 안 하고 어디 놀러 다니자고 그러고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공부에 집중하시고 끝나고 나면 놀 시간 되게 되게 많아요. 진짜. 판평 하시고 나면요. 맨날 멍해가지고 할 게 없대요. 아침에. 눈 뜨고 갈 데도 없고 맨날 아침에 학원 왔는데 괜히 아침에 온다. 학원에? 와가지고 잘 지냈냐고 그러고 이래요. 그때 놀아요. 그때. 그때 실컷 놀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놀아도 놀 시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착실하게 매일 아침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게 여러분 평생에 다시는 오지 못할 어떤 행복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착실하게 공부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본받고 그래야지 괜히 막 난 제일 싫더라 이러면서 서로 막 반복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학원은 제일 좋은 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고 또 제일 안 좋은 게 사람들 간에 사이가 안 좋아지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은 시험 볼 때까지는 자기의 본성을 숨기고 숨기고 좋은 사람인 척 이렇게 해가지고 친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인 척 이렇게 같이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이번 첫 시간인데요. 1, 2월 달에 11, 12월 달에 공부했던 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들어본 사람들은 훨씬 수월하겠지만 아닌 분들은 아무리 쉽게 설명드려도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분량 되게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시법 제 이름 김병열 합쳐가지고 제가 열공시 만들었어요. 아직도 열공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제 이름 김병열 공시법 합쳐서 열공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이거 끝이에요. 열공시 이거 어디다 써먹냐. 우리 네이버 밴드 핸드폰에 설치하시고 거기에 열공시 치시면 제 밴드가 나옵니다. 카페는 제가 요즘 거의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밴드로 들어가세요. 열공시 밴드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자 지문 복습 우리 이제 맨날 프린트 나눠드리는 거에서 제가 추려가지고 진도별로 매일 읽어볼 지문들을 드리는데 굉장히 도움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잊지 않게 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가입을 하시고요. 가입하실 때 아무나 안 시켜줘요. 적어도 뭐 김포중앙이라든가 메가랜드라든가 이렇게 한마디 해놓으셔야지 가입시켜드리지 저 가입시켜주세요. 이런 거 거절입니다. 거절 뭐 저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부산에 살고 이혼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교는 불교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 가입 안 시킵니다. 그런 분들 가입시켜놓으면 꼭 댓글이 이상한 거 달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 질문에다가 김포중앙, 메가랜드, 인강 이렇게 써주셔야 가입처리를 해드립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시켜드리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유튜브 제가 요즘 영상 안 올려가지고 수입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조만간 작은 영상에서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시는 가압류, 가처분, 구분건불 등기법 제일 힘든 거 있잖아요. 다 올려놨어요. 그 부분은 법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또 가등기 그다음에 구분건불 등기 제일 어려운 테마입니다. 그래서 전부 통으로 다 올려놨어요. 기출 문제 섞어가지고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과목 다 아시죠? 과목 1차 보고 쉬는 시간 그렇죠? 그다음에 2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또 쉬는 시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하고 공심험명 이게 시간 순서대로 시험 보시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가시면 이거 1차 딱 보고 나서 무슨 생각해요? 1차 시험 보고 나오면 생각이 어떨 것 같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에 갈까? 그만할까? 들죠? 그러면 옆에 친구 붙잡죠? 그러지 말고 끝은 봐야지 또 시험 봤죠? 뽑아요. 중개사법 공법 중개사법 고득점 노렸죠? 쉬는 시간에 뭔 생각 들까? 아까 갈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공시세법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진짜 가버리는 게 나아.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지금 미리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뻔하게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24문제 16문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되게 비중이 적은 줄 아는데 마지막 희망이에요. 지금 쉬는 시간에 마지막 쉬는 시간에 희망이에요. 내가 그래도 공시법에서는 내가 점수 나올 거야. 또 세법 점수는 좀 나오니까 좀 보충이 될 거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점수 문제의 비중 적다고 공부 소홀히 하신 분들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중개사법 고득점 잘 안 나와요. 작년에는 조금 쉬웠다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 고득점 안 넘은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공법 뭐 고득점 하시려고 고득 공법 고득점 이건 뭐 기본만 과락만 면해도 다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충을 얼마나 해주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수를 보시고 이거 뭐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특히 처음 공부하신 분들 진짜 공시대법이 마지막에 키포인트입니다. 요즘 한 3, 4년간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공시대법에서 놓쳐버리면 그냥 다 망했어요. 2차에서 2차만 보는 분들도 한 절반이 떨어져요. 절반 떨어진 분들이 보통 1차 합격하고 나서 내내 몇 달 놀다가 시험 직전에 또 2차 한번 해볼까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1차 또 떨어집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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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까 이게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던 게 정말 무서운 게 3년이 훅 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재도전하기도 무서워지고 내가 전에 붙었는데 이런 생각 들으면 그때서부터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버리나 쭉 공부해서 보면 어? 붙었네?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시킨 대로 하다가 붙었는데 어떻게 됐네? 뭐 이래가지고 한 65점 정도 딱 맞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근데 제일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1차 해가지고 한 2, 3달에서 덜렉 붙은 거야. 그러면 안 해요. 내내 안 하다가 그래서 다음에 가을쯤 돼서 이제 여름 늦여름쯤에서 2차 해볼까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지. 그러면 2차 떨어지고 다시 1차 보면 또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 4년째 5년째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밀리면 한 10년 후까 무시무시해요. 10년 후까 진짜 금방 가요. 10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시험이 그런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운전면은 앞만 떨어져서 다음 달 또 보고 다음 달 또 보고 그러면 언젠가 붙거든. 근데 이거는 10년, 20년 후 훅 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리버리 정말 어리버리 붙어야 돼. 어리버리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붙었다고 그러고 이래야 돼.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훅 한 번에 끝낸다. 지금 남은 시간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5월에 오신 분 7월에 오신 분들은 되게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3월이면 좀 늦긴 했는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고 밀어붙여서 완전히 알 생각하지 마시고 밀어붙이셔야 돼요. 이건 모르겠고 모르겠고 공시법 이거 할 거예요. 저하고 공시법은 안에 법이 두 개 있어요. 등기법, 지적법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12개씩 나옵니다. 12개씩 이거 다 합쳐서 40문제예요. 이거 다 합쳐서 40문제예요. 여기서 다 합쳐서 60점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맞아야 돼요? 이거 40개 중에 몇 개 맞아야 돼? 24개. 그렇죠? 이거 다 맞으면 되지? 0점 맞으면 되지. 그게 될까? 그게 안 돼요. 제발 그런 전략 좀 세우지 마요. 혼자 앉아가지고 별 전략을 혼자 다 세우고 있다? 제발 남들도 다 세워봤는데 안 되더라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적법은 좀 비교적 쉬운 편이기 때문에 이거 만점을 보통 노리거든요. 만점 노려도 보통 한두 개는 틀려요. 틀려요. 그다음에 등기법 어렵기 때문에 반타장만 하면 완전 성공해요. 6개만 맞추면. 그래서 10개? 6개? 몇 개? 16개? 16개. 16개 몇 개만 맞추면 돼? 이게 너무 어려워요? 24개에서 16개 빼면 8개. 그럼 반만 맞추면 되거든요. 이거 반만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과목이나 소홀에서 어디다 몰아주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돼요. 전략 세워서 뭐는 하고 뭐는 포기하고 이딴 소리 하시면 제발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조심하시게 또 있습니다. 이거 진도를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3, 4월 요약집 들어가죠? 그동안 기본서 같고요. 5, 6월 달에도 요약집, 7, 8월 요약집. 9, 10월 달에도 요약집 할 겁니다. 전범위의 모의고사 보면서 또 요약집 가지고 또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진 요약집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갖고 갈 거다. 라고 계속 단거나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3월 달에 지적법 비밀노트 특강을 했고요. 이제 4월, 5월 중에 등기법 테마 특강도 할 겁니다. 비밀노트 갖고 계신 거 그 뒤쪽 돌리면 등기법 있거든요. 하루 할 거고 일요일 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백선 특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일요일 날 하루 잡아가지고 이 정도에서 전체 진도가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은 이제 학원에서 여유가 생기면 특강이 또 다른 종류의 특강을 준비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계획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 잔소리, 잔소리 하고요. 자, 요약집 할 거고 프린트 계속 드릴 거예요. 혹시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집에 프린터가 있어야 됩니다. 출력해가지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원 나오시니까 이제 학원에서 계속 드리고 있죠. 자, 진도는 등기법 5주 할 거고요. 자, 지적법 3주 할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8주, 두 달씩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뭐 길게 한 호흡으로 이제 수업을 해보기도 했는데 두 달씩 딱딱 끊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두 달 끊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통 8주를 잡고 가고요. 보통 등기법은 진도가 5주에 사실 못 끝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압축해서 5주에 끝내는 거고요. 지적법은 3주면 충분합니다. 지적법 3주 이상 하면 그거는 여러분 떨어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적법은 더 이상 진도를 더 늘리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12개 다 맞추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등기법을 많이 해도 사실은 맞추기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우리 관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등기법부터 수업을 시작하고 지적법은 마지막에 몰아치기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초반에 잡아놓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져요. 이거는 어떻게 해도 나중에는 몰아치가 안 돼요. 이건 몰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밀려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이거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거 제가 어젯밤에 이거 만드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 시험 문제가요.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와. 그러다가 몇 개는 엉뚱한 데서 튀어나온다. 엉뚱한 데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 커버하려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해야지. 제일 중요한 거. 또 그다음 중요한 거 공부해야죠. 그다음 중요한 거 공부해야죠. 이 정도면 많이 커버되죠. 나머지 커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청 해야 돼. 엄청 해도 커버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공부를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득력 있습니까. 내가 어젯밤에 그린 아래 죽을 뻔했어 이거.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출제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기출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기를 공부해야 돼요. 고기를. 그 부분을 공부해야 돼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공부해야지 전체적으로 다 공부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부분. 이것만 공부해도 바빠. 이것만 공부해도 1년에 끝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뭔가 처음부터 으쌰으쌰해가지고 내가 다 알 거야 이러면서 책은 두꺼울수록 좋아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포기하는 거 포기해야 돼. 포기하고 제가 찝어들이는 것들이 있어요. 빗나갈 수도 있지. 빗나갈 수도 있어. 그런 거 포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공부해도 빗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위로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공부하고 서로 연결 안 해도 돼. 제발 연결해서 원리를 파악하고 그딴 생각 좀 버리세요. 제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법학의 원리를 파악하려면 최소 20년이야. 한 20년 해보실 거예요. 20년 법학 공부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절대 그런 여러분이 법학의 논리를 이해할 리가 없어요. 그냥 시험에 나왔던 거를 외워가지고 이거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났네. 틀렸지? 이거 찍는 거. 그거만 하면 돼. 눈에 익혀가지고 이런 문장 나오면 이거 보통 틀리게 하는데 그거 기억하게 하면 돼요. 제발 근본 원리 파악 좀 하지 마시고 이해 위주로 하지 마시고 암기 위주로 하세요. 이거 출제 됐었다. 이거 여기 주변이 나올 것이다. 그거 위주로 딱 딱 끊어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공부가 잘 되면 연결이 돼요. 스스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연결부를 자꾸 강의를 하다 보면 말만 많아지고 강의 시간만 늘어나고 여러분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공부는 핵심을 찝어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까먹는 게 중요합니다. 안 까먹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까먹어야 돼. 이거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안 까먹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냥 훅 지나가면 까먹어요. 안 까먹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까먹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그래서 두 달씩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돼요? 돼요? 네. 어차피 과거로 못 돌아가. 지금부터 가는 거고 과거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죠? 3월에 와가지고 옆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11월 달부터 해서 잘하나 보다. 그러고 나서 학원에 안내하고 11월 강의로 돌아갑니다. 망하는 거예요. 11월 강의 끝내는데 한 넉 달 걸려. 혼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자. 됐죠? 그다음에 지금 요약집 가죠? 단거나 단거나. 저는 요약집 가지고 단거나 갈 거예요. 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교제가 많이 발간되는데 사실은 단거나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단거나의 단점이 있어요. 단거나 하나를 계속 보다 보면 사실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해. 사실은 몰라. 그런데 안다고 착각해. 눈이 익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각도로 특강도 하고 이런 교전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아 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단거나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지는 건 아니다. 응용력을 같이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단거나 요약집으로 갈 거고요. 중간중간 특강을 집어넣는 이유 또 문제집을 집어넣는 이유가 그겁니다. 단건을 하더라도 그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쉬운 게 좋아요? 어려운 게 좋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쉽게도 어렵게도 할 건데 시험에 나오는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강의를 드는 거는요. 구경하는 거랑 달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고 나서 구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경하는 분들은 자세가 다르죠. 일단 배가 나와. 그다음에 이제 팔짱을 껴. 내지는 턱을 괴. 이렇게 하면 구경하는 자세예요. 자세가 일단. 턱을 깨면 어떻게 돼요? 졸려. 졸려. 그럼 구경하다 자. 제발 공부는요.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가지고 이건 내공부제예요. 내공부. 강의가 여러 가지 종류가 강의가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한 20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강의 한 거를 보거든요. 저는 중개사 강의는 안 봐요. 안 보고. 우리 이제 인생 강의 하는 분들 있지. 인생 강의 하는 분들. 너무 재밌어. 나 그런 분들. 아니 그 양반들 강의는 그렇게 재밌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이렇게. 혼자 고민해 보는데요. 제가 그분들은 시험을 안 봐. 시험을 안 봐. 우리는 시험을 봐야 돼. 그러니까 저는 재밌는 얘기만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밌는 얘기만 하면 어떡해요. 구경하다 가시겠지. 만족하면서. 자식 말 잘하네. 그러면서 막. 그런데 시험 보러 가면 어떡해. 시험 보러 가면. 시험 보러 가면 망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압축해가지고 문을 만지면 잔소리하는 거예요. 제가 부탁했는데 자세가요. 구경하기 자세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말 잘하네. 자식 양복도 입었네. 넥타이 잭은 왜 저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전달해드리는 내용을 같이 외우는 거예요. 저는 수업 시간에 외운다. 이게 목표예요. 공시법은 그렇게 비중을 많이 안 두시기 때문에 별도 복습 시간 많이 없죠. 저하고 수업 시간에 참해서 외운다.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지난 걸 또 얘기하고 연결해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야 반복해서 줬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쟤는 왔다 갔다 하더라. 아 정신 사나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시험을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하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왔다 갔다 해서 외워야지 외워야지. 차근차근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근차근 까먹어요. 차근차근 가고 차근차근 까먹어. 그럼 남는 게 없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책을 떠나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책을 보면 기억나지. 그건 시험에 적용이 안 돼요. 문제를 보고 떠올라야 돼. 문제를 보고. 책을 보고 떠오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많이 봤으니까. 책을 덮고도 떠올라야 돼. 그걸 만들려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릿속에 뭐 집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업을 참여해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들어오셔야지 멀리 바라보고 계시면 안 된다. 이걸 정말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구경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특히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 구경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구경꾼들. 인강 업체에 배불려주는 거예요. 인강 업체는 그런 분들이 먹여 살리는데요. 인강 업체는. 인강 업체는 진짜로 등록하고 나서 수업 안 듣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한 80% 수업 안 들어. 진짜로 열심히 끝까지 해가지고 합격하신 분 많지 않단 말이에요. 제발 구경하지 마시고 참여해서 공부를 하시라. 여러분 다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기억을 해야 돼. 그다음에 글씨를 읽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로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 그런데 시험을 보면 다 틀려. 같은 내용인데. 왜 그러냐. 글씨를 못 읽어. 진짜 중요합니다. 글씨를 읽어서 어디를 숨겨놨는지를 찾아내. 이거 숨은 그림 찾게요. 단어 바꿔놓는 거. 이따부터 바꾸는 거. 날짜 바꾸는 거.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시험은 결국 객관식. 필기 시험은 다 독해력. 기억력. 이걸로 다 판가름집니다. 재미난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됐으면 기억될 것이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재미난 얘기 듣고 아 그렇다라고 기억하는 거는요. 잠깐이에요. 왜 그러냐. 그거 말고 기억력이 너무 많아. 각 감옥에 외울 게 너무 많아. 그거 다 이해한다고 다 외워질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독해하고 읽고 외워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이거다. 이거 찾아내는 거 하는 거예요. 절대로 공부의 방향을 이루시면 안 됩니다. 이해만 하면 될 것이다. 어릴 적 얘기예요. 어릴 적. 중고등학교 때 얘기고 지금 법학은요. 그렇게 이해할 수준이 아니에요. 분량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분량도 엄청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역에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중에 찝어서 찝어드리는 거 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제가 충분히 60점 넘길 수 있도록 다 찝어드릴 겁니다. 제가 작두 탔어요. 아시죠? 제가 작두 탔어요. 그러니까 다 안 해드리고 다 찝어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에 찝어드리는 거 나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작두 탄 게 아니라 제가 철저하게 연구해요. 항상. 과거 기출문제의 흐름 분석 다 하기 때문에 찝어드리는 거 그거 외우시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죠. 그림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 이제 강남. 강남 이렇게 생겼죠? 강남. 2호선 쫙 지나가고 여기 한강 지나가고 여기. 여기. 여기 가면 대법원 있고요. 교대역 2호 근처에 여기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에 지방법원 여러 개 있잖아요. 북부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 중앙지방법원에 등기국이 있습니다. 등기국. 이 동네 등기소예요. 강남구의 등기소.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국장이겠죠. 국장. 이 위에 누구 있을까? 자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 위에 누구 있을까? 고등법원장 그 위에 누구 있을까? 대법원장 새로운 거예요 이거? 법원이 3단계죠? 법원 3단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재판하면 어디 가요? 지방법원 그 다음에 한 판 더해 그러면 고등법원 한 판 더해 그러면 대법원 여기서 지면 끝이에요 이제. 법원. 이 법원 계열 밑에 뭐가 있다? 등기국. 그렇죠. 자 여기. 자 강남구에 여기 가면 뭐 있어요? 강남구청. 자 강남구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구청장. 구청장. 그렇죠. 구청장. 자 강남구청하고요. 자 여기 등기소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거 보이셨죠? 떨어져 있어요? 다른 부서예요. 다른 부서. 자 우리 충청북도에 가면 자 우리 영동역이 있어요. 영동역. 경부선 쭉 내려갈대. 자 영동군에 가면 자 뭐가 있어요? 영동군청. 자 영동군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네? 군수. 아 이제 안 넘어가네. 군청장 그랬는데 군수. 군수. 자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 동네에 청주지방법원 소속의 영동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방법원이 없는 동네에는 지원을 둡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장들이 있어요. 지원장들. 일단 영동군에는 영동지원이 있어요. 이 영동군 법원이에요. 법원. 여기는 별도 등기소 건물이 없고 여기 사무실. 여기로 들어가면 자 사무실에 등기 개의를 써 있어요. 제일 높은 사람? 괴장이. 등기 괴장이 있겠지. 자 여기 어디예요? 자 우리 동네. 우리 동네. 김포시. 김포시. 골드라인 사후역. 그렇죠? 여기 있고요. 이걸 주량짜리를 만들어서 그렇죠? 출퇴근할 때 주고 나가잖아요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사후 아이파크 삽니다. 여기. 걸어서 7분? 좋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라인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김포시장 있지. 김포시장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샥 돌아가면 자 여기 뭐가 있어요? 등기소. 등기소. 자 등기소 제일 높은 사람? 등기소장. 등기소장. 그렇죠? 보통 지방법원에는 등기과도 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 과장 그러겠죠. 과장. 그렇죠? 자 이거 다 합쳐서 등기소. 다 합쳐서 등기소. 등기소, 등기과, 등기계, 등기구. 다 합쳐서 등기소. 그렇죠? 자 여기 누가 근무할까요? 등기관. 등기소장이나 이런 사람은 다 등기관이에요. 등기관.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있냐 그랬더니 등기부. 그렇죠? 등기부. 자 이 정도면 이제 외워야 돼요. 자 등기소에 누가 있다? 등기관이 있다. 자 등기관이 뭘 쓰고 있다? 등기부를 쓰고 있다. 그렇죠? 자 이쪽으로 라인 하나 끝났어요. 자 여기 여기. 자 여기 어디예요? 김포시청. 어떤 분이 만차 그러더라고요. 만차. 김포시청. 자 김포시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시장. 또 어떤 분 어떤 분이 시청장으로. 시청장. 시장.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를 지적. 소관청. 이렇게 얘기해요. 김포시장이요. 업무가 되게 많잖아요. 자 그중에 지적 업무를 한다고요. 자 지적 업무를 해서 그쪽에서는 지적 소관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김포시장 위에 누구 있어요? 경기도지사 있지. 도지사. 강남구청장 위에 누구 있어요? 서울시장. 시장. 여기도 시장 있죠? 여기는 큰 시. 여기는 작은 시. 그래서 김포시에는 밑에 구청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포시장이 이걸 해줘야 돼. 서울시장은 밑에 강남구청장이 있잖아요. 구청장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시. 큰 시. 어떤 시가 큰 시장. 밑에 구청장이 있는 시. 그 사람은 직접 소관청 안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구청장 없는 시장은 자기가 소관청을 해야 돼. 그렇죠? 한번 해보죠. 우리 강 건너가면 일산 있죠? 일산 무슨 시? 고양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어떤 분이 일산시인 줄 알았대. 고양시장은 고양시장은 큰 시장은 시? 고양시장 밑에 구청장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어. 그러니까 고양시장은 이거 안 해도 돼. 소관청을. 고양시장 이리로 올라가고 밑에 일산 동구청장 서구청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한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에 뭘 보고 있어요? 지적부. 그럼 좀 허전하니까 여기다가 공짜로 가요. 지적공부. 그렇죠? 지적공부. 여기는 등기부. 그렇죠? 여기는 부동산 등기법. 여기는 지적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시도이사. 위에 누구 있을까? 국토교통부 장관. 두 개의 계통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두 개의 계통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장부의 이름을 완전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쪽은 부동산의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라는 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 면적, 경계, 좌표, 지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전문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다가 소유자도 쓰긴 쓰지만 소유자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뭐가 전문이다 그러면 표시가 전문이다. 그렇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표시는 표지적. 표시는 표지적. 제가 수업시간에 표시는 그러면 여러분은 표지적. 표시는 표지적. 이렇게 외우세요. 그럼 얘네는 뭐가 전문이냐 그러니까 소유권, 저당권 이런 게 뭐예요? 권리.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권리. 권리는 권등기. 권리는 권등기. 수업시간에 아무 때나 제가 권리는 그럴 거예요. 권리는 권등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권리는 그랬더니 왜? 이건 곤란해요.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지적. 이게 딱 기본이에요. 저하고는 이거 12문제, 이거 12문제. 그런데 권리가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량이 엄청 많아. 그 민법상 소유권, 저당권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감이 잡혀야 등기입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 거고 이쪽은 그냥 이게 끝이에요. 소, 지, 지, 면, 형, 자, 끝. 덥소. 이것만 해요. 이것만 계속 출제하기 때문에 분량이 좀 적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도 12문제. 여기도 12문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것만 하자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만 열심히 막 죽자고 해도 이렇게 잘 안 해오죠. 이거는 차근장은 8주 동안에 3주 정도만 하면 충분하고요. 이거는 정말 정말 많이 해도 어려운데 그래도 초반에 좀 열심히 해놓을 겁니다. 시간에 가서 시험이 다가오면 제가 이 중에서 어렵고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뺄 거예요. 빼고 빼고 해서 그중에 또 몇 개 더 추려드리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전략은 이렇게 세우는 거지 여러분 혼자 세우면 안 됩니다. 권리는 권내기, 표시는 표시죠. 두 개의 법이 있는 거예요. 등기법, 지적법. 그렇죠? 등기법, 지적법.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정시 없어. 등기법, 지적법도 못 외워. 등기법, 지적법도 못 외우고 공시법도 못 외워. 등기랑 공시랑 또 헷갈려. 제 이름도 못 외워. 그러니까 제가 누구들아? 그때 왜 양복 입고 오네? 이러지 마시고. 김병열하고 공시법하고. 열공시죠? 공시법에는 법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등기법, 하나는 지적법. 두 개 있는 거예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등기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적공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뭐예요? 공시하는 거예요. 보라고. 보라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적공부는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이런 것들이 다 지적공부예요. 등기부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그림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 맨 앞에 보시면 교재 맨 앞에 페이지 10페이지? 아, 7페이지. 우리 교재 7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있습니다. 7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그림 나와 있죠? 그림이 있으니까. 제가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필기하시는 거.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필기하셔서 정말 싫어하니까 제발 필기하지 마시고 필기 안 하셔도 책이 다 있어요. 이 요약집은 정말 여러분 시험을 위해서 특화돼서 제가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분량으로 따지면 기본서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페이지는 훨씬 적죠? 페이지는 기본서의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압축해서 필요한 거 다 써놨어요. 정말 다 넣어놨기 때문에 거의 필기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체크하시고 복습 마시면 돼요. 앞에 보세요. 지금 그림 이거 있죠? 책에 다 있어요. 복습 마시고 앞에 보시고 실제로 벌어지는 부동산에 관련된 일들이 많잖아요. 땅을 줬다, 토지를 분할했다, 땅을 팔았다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등기부에 써놓는다. 등기부에 갔다 그런 내용을 써놨다, 써놨다, 등기했다. 등기했다, 지적공부에 써놨다, 등록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저한테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냥 써놨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써놨다, 그렇게 바꾸고 싶어 나는. 그런데 자기들끼리 용어를 써야 되니까 등기한다, 등록한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률 용어라고 자기들끼리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렵게 쓰냐 그러지 말고 그냥 따라해야 돼요. 할 수 없어. 그래서 등기등록, 뭔지 아시죠? 장부에 써놨다, 장부에 공적으로 잘 써놨다 이런 거예요. 등기등록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등기등록했다. 등기부에도 사실관계, 부동산 표시에 관한 얘기와 권리관계를 씁니다. 그런데 뭐가 전문이라고 그랬죠? 권리가 전문이죠? 그래서 권리는 권등기, 권리는 권등기. 여기는 뭐가 전문이에요? 표시가 전문이죠? 표시는 표, 지적. 표시는 표, 지적 그래요. 실제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얘기들과 권리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 표시는 소지, 지면, 경, 자, 그랬죠? 지목과 면적. 사실 여기서는 면적이 제일 중요해요. 내 땅 면적이 얼마냐? 이게 돈이잖아요. 결국 토지 면적이 넓으면 재산이 많은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땅이 어디까지냐? 경계, 정확하게 좌표. 이런 것들이 토지의 표시입니다. 건물의 표시가 있어요. 소재, 지번, 면적은 똑같은데요. 지목 대신에 종류가 있어요. 건물의 종류. 구는 뭐예요? 구조. 건물은 구조가 있지. 토지는 구조가 없잖아요. 토지는 평평하게 보는 거예요. 건물은 구조가 있어요.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이거 외우실 때 소지, 종구면. 소지, 종구면 그러면 건물의 표시입니다. 토지 표시는 소지, 지면, 경자 여기까지. 경계 좌표는 지저법에서만 얘기하고 등기법에서는 경계 좌표 얘기를 안 해요. 저하고는 등기법에 대한 소지, 지면까지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그 부동산 누구 거니? 그러면 소유권자. 누가 저당 잡았니? 저당권자. 그 사람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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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주는? 주소, 주소. 이거 주민번호 하면 번호 어떻게 할 거예요? 번호. 이거 할 거 없잖아요. 이거 등록번호. 등록번호. 됐죠? 명주번 그러면 그 사람을 딱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만 써놓으면 동명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소도 쓰고 등록번호도 쓰는 겁니다. 사람 하나를 특정하기 위한 기본이 명주번이에요. 머리를 딱 잡으세요. 명주번.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10월 달에 시험 합격하고 나오면 뭐 돼요? 까먹었어요? 합격하면 뭐 된다고? 중개사. 깜짝 놀라. 내가? 그러면 중개사 돼야지. 중개사 되면 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누가 그렇더라고. 꼬시는 거래. 꼬시는 거. 결론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요. 양 당사자를 설득시켜가지고 의사표시 합치. 의사표시 합치가 되면 뭐가 되죠? 계약. 그 계약은 구두 계약도 되지만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 계약서 쓰는 사람이에요. 계약서 쓸 때 매도인 매수인 만 쳐놓고 걔네들 이름만 써요? 주소 써요? 또 어떤 분이 또 전화번호 그러더라고요. 전화번호 그렇죠? 전화번호도 쓰겠지만 등록번호 써야지. 양 당사자 앉혀놓고 이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신분증 까고 신분증의 명주번 확인하고 사진의 얼굴 확인하고 서로 확인시켜줘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직접 뭐든 어떻게 해? 대리로 위임장 쓰겠지. 그럼 위임장 위임하러 온 사람하고 신분증 다 확인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되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사기 안 달라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 사람 맞나? 그거 확인하는 거. 그래서 신분증 보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은행 가면 은행에서도 신분증 보시자 그러고 마스크 잠깐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명주번 확인하는 거예요. 명주번. 그렇죠?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 확인해야 돼. 그 땅 사는 거 맞는지 봐야지. 그 땅 사는 거 맞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접, 경계자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이에요. 그 사람들 맞는지 그 땅 맞는지 이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실제로 있는 거야. 그런 내용들을 국가정부에 써놨을까? 국가정부에 써놨을까? 개인정부 아니고 공무원들이 국가정부에 자기들 업무로서 엄격하게 절차를 거쳐서 장부에 그런 내용을 써놨다고. 이걸 하나만 써놓은 게 아니라 이중으로 써놨다고. 한쪽 부서에 다 몰아준 게 아니라 각 부서에 전문적으로 검토하라고 나눠놨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 아시죠? 그중에 권리는 검는 게 표시는 표시죠. 실제로 소유권자가 바뀔 수 있죠? 실제로 소유권자가 바뀌어. 여러분이 매매 계약서를 써줬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소유권 바뀌어요? 아니죠.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권리죠. 권리. 권리는 권들기. 이쪽에 먼저 가야 돼. 먼저 가야 돼. 등기소에 가야 돼. 등기소에 가서 어떻게 해요? 등기소에 가서 어떻게 해? 신청을 해야지. 등기소에 가서 어떻게 해? 바라봐.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을 만나서 어떻게 한다? 신청. 신청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신청은 누가 누구한테? 걔네가 걔네한테. 이러면 안 돼요. 누가 누구한테? 당사자. 당사자. 등기 당사자. 등기 당사자. 등기 당사자가 누구한테? 등기관한테. 등기관한테. 이걸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등기 당사자. 여러분들은 매매 계약서를 쓰실 거죠? 매매 계약서 썼다. 나는 전세부터 해보고 이러지 말고. 매매 계약서 썼다 그러면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 등기소에 갔다 그러면 등기 당사자. 법원에 가서 소송한다 그러면 소송 당사자. 당사자. 저하고는 등기 당사자. 할 수 있죠? 결국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개념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다 따로 해놓은 거예요. 등기소에 가서 누가? 등기 당사자가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뭐 한다? 신청한다. 신청한다. 이 기본이에요. 등기는 신청을 하니까 등기부에 써주는 거예요. 그 절차를 배울 거예요. 어떻게 신청할 거냐. 가서 등기관 이름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신청서를 잘 써야지. 그거 배울단 말이에요. 신청서에다가 어떤 서류를 붙여낼 것이냐. 신청 절차란 말이죠. 그리고 등기부에 매수인 이름이 딱 들어갔어. 들어가면 그 등기가 맞춰지면 그 접수한 신청서 접수한 날짜 기준으로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소유자 바뀌었는데 이쪽에 소유자 안 바뀌었죠? 그럼 누가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등기관이 지적소관청한테 뭐 해준다? 통제해준다. 통제해준다. 이 통제요. 이 통제에 대해서 통제에 대해서 여기 여기 통지. 보이시죠? 누가 누구한테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에게 뭐를 통제하죠? 소유권. 소유권 이전, 보존, 소유권, 명의 표시, 변경, 경정, 변경, 경정, 말서, 말서, 회복.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소유권의 모든 등기들이 맞춰지면 등기관이 소관청에다가 알려준다. 이게 뭐예요? 통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규정을 제가 여기다 써 놓은 겁니다. 이 통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예요. 소유권에 대해서만 통제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이거 통제 안 해요. 소유권 관련된 등기들은 다 통제를 한다. 그다음 여기 표시죠? 표시. 표시가 바뀌는 거. 예를 들어 면적이 바뀌어. 토지 면적이 왜 바뀔까? 토지 면적은 보통 분할 합병. 분할 합병. 충량을 세로 해서 분할해 보니까. 또 지목이 바뀌어. 지목은 토지 용도예요. 이런 용도를 쓰다가 저런 용도를 쓰면 지목을 바꾼단 말이에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 그러면 표시가 바뀌었어요? 표시는 표. 지적. 이쪽으로 가야 돼. 지적 소관청. 여러분이 김포시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분할하겠다. 그럼 등기소에 가요? 김포시청에 가요? 김포시청에 가야 돼. 땅을 팔아야겠다. 어디 가야 돼? 그럼 등기소 가야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표시는 표. 지적. 표시는 표지죠. 지적 소관청. 김포시청으로 가야 돼. 거기 가서 분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할 신청을 하면 여기서 분할이 납니다. 그러면 토지 대장이 하나였다가 두 개가 돼. 그렇죠? 그런데 등기부는 아직도 하나로 돼 있어. 그럼 누가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지적 소관청. 김포시청에서. 등기소에다가. 뭐 한다? 척타 간다. 그렇죠? 이쪽으로 가는 통지도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는 것도 또 많아. 서로 왔다 갔다 많이 해. 그런데 그거 다 외우려면 한 20개 정도 제도가 있어요. 그거 다 하실 거예요? 두 개만 하실 거예요? 두 개만 할 거 지금. 아시겠죠? 제가 추리고 추리는 거예요. 지금 그중에 이쪽으로 가는 것 중에 가장 대표가 촉탁입니다. 자, 촉탁. 이 등기 촉탁은 누가 누구한테 한다? 지적 소관청이 등기소에다. 그래서 촉탁 등기라는 건 등기소에다가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공서일 때.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해달라. 그러면 촉탁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적 소관청도 관공서잖아요. 관공서가 등기소에 뭐 한다? 촉탁한다. 자, 우리 등기 당사자는 등기소에 가서 뭐 한다? 신청한다. 그게 똑같은데 누가 하냐가 다른 거예요. 그게 그거네 그러지 마시고 용어를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고 관공서는 등기소에 가서 촉탁한다. 등기 신청이나 촉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촉탁. 지금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뭐에 대해서? 도지 표시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소관청은 등기소에다가 소유자가 바뀌면 촉탁한다. OX. X.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않으면 뭐, 뭔가 촉탁이 있었는데 왜 틀렸어? 이래요. 그래서 촉탁은 뭐에 대해서 한다? 표시에 대해서. 그렇죠? 자, 통지는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겁니다. 자, 준비됐어요? 자, 여기 뭐 있어요? 등. 뭐 안 보던 책을 지금 봐. 자,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 여기 뭐라고요? 등로. 그렇죠? 여기는 촉탁 그랬지. 자, 여기는 통지. 여기는 권리? 권리 여기 있는데? 네? 뭐라고요? 표제부. 표제부. 자, 다시 보세요. 표제부. 자,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어요. 표제부. 어제 Q&A 올라왔더라고요. 표제부가 뭐예요? 표제부가 표제부지? 자, 등기부 맨 앞에 있는 표제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는 명주번. 자, 여기는 소지지면. 자, 이 정도는 머리에 틀이 딱 잡혀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적과 등기를 비교해야 되겠죠? 자, 지적제도는 여기 국토교통부. 그래서 시도이사 밑으로 내려가서 지적소 관청. 그렇죠? 자, 등기제도는 어디요? 사법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밑에 등기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각자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여기는 표시. 표시, 표시. 부동산의 사실관계 위지고요. 자, 여기는 권리. 권리, 권리. 그다음에 여기는요. 지적제도는 토지 얘기만 합니다. 지적은 토지. 지적은 토지. 건축물 대장도 있는데 그건 건축법에서 따로 규정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건축물 대장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지 건물 등기가 다 따로 있어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건물 등기에 대칭되는 게 건축물 대장이잖아요. 그거는 이거 얘기할 때는 조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주로 건축물 대장 얘기는 거의 안 하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거 얘기합니다. 등기는 토지 건물 둘로 나눠져 있다. 이 정도예요. 이것도 지금 6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 밑에 표 있죠?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PPT 이거 자료를 달래. 책이 다 있어 거기. 책이 다 있는데 뭘 자료를 줘. 이거 제가 칠판에 띄워드리는 거는요. 우리 책에 있는 것보다 더 적어요. 분량이. 책이 더 많아. 항상. 저는 절대로 칠판에다가 책에 있는 거 이상을 써놓지 않습니다. 만약에 더 이상 써놨으면 이거 필기 시간을 드리거나 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여기 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친절해요. 색깔도 바꿔놨잖아요. 지적부제도 빨간색으로 해놨고 여기 이제 녹색으로 해놨죠. 그래서 빨간색. 녹색. 누가 누구한테 등기관이 소관청에 통제한다. 뭐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권리죠. 권리는 권등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 보세요. 촉탁 보이세요? 빨간색이지. 빨간색. 누가 누구한테?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세다. 자,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뭐한다? 촉탁한다. 그래서 국가가 국가를 위한 등기다.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구조를 잡으셔야 돼요. 다 읽으려면 정신없단 말이에요. 골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가 색깔을 바꿔놨길래 방정이지 시험 문제는 색깔이 바꿔져 있지 않아요. 이걸 체크를 해나가면서 연주해서 읽어야 돼요. 이거를요. 시험장 가서 해석하면 안 돼요. 미리 다 담아놓고 이건가라고 맞춰봐야 돼. 그래야 시간 절약됩니다. 시험장 가서 한번 읽어볼까? 이러면 안 돼. 자, 이거 뭐가 나온 거지? 내가 생각하면 그건가? 이렇게 맞춰야지. 한번 읽어보지 뭐. 이러면 무조건 시간 말리게 돼 있어요. 미리 담아놓고 맞춰내야 됩니다. 자, 촉탁을 보면 누가 누구한테?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세. 촉탁한다.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조금 하나 더 응용한다면 토지 표시 중에 제외되는 게 하나 있어요.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촉탁사유에서 제외된다. 토지 표시가 새로 생기는 건데 이건 변경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촉탁사유가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지금 현재. 자, 토지 표시를 촉탁하게 돼 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우리가 내는 등기 신청서 있죠? 우리가 써내는 등기 신청서. 등기서에 가서 신청서 써낸다고요. 이걸 요즘은 신청정보라고 합니다. 신청정보. 그다음에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습니다. 표제부. 등기기록의 표제부. 자, 이 내용들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 이런 대장에도 부동산 표시가 써 있거든요. 얘네들이 서로 안 맞으면 등기관이 등기를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 등기관이 등기를 각하한다. 알 수 있죠? 자, 등기관이 등기 안 돼요. 라고 거절하는 게 11개가 있는데 그 11개 사유 중에 맨 마지막 그 11번째 각하 사유가 이겁니다. 자, 우리가 낸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가 대장이랑 안 맞아. 그럼 잘못 쓴 거지 뭐. 잘못 썼네? 각하 이거예요. 그다음에 등기부에도 부동산 표시가 표제부에 써 있거든요. 이게 대장이랑 또 안 맞아. 어떻게 해요? 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표시가 신청서와 대장이 안 맞습니다. 등기기록과 대장이 안 맞습니다. 대장이 표시잖아요. 표시. 표시는 표. 지정. 그러니까 여기랑 맞춰야 돼요. 쟤네가 틀린 거야. 그럼 맞춰오라 이거지. 맞춰오기 전에 어떻게 한다? 각하하겠다. 각하라는 게 등기관이 등기 안 해주겠다. 거절하겠다. 이 소리죠. 그렇죠? 됐죠? 각하 사유가 11개 있는데 그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7페이지 맨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7페이지 맨 밑에 있죠? 7페이지 맨 밑에. 자, 여기 방금 보여드린 조문 3개 써드렸어요. 이 등기법과 지저법이 서로 연결되는 법조문이 한 20여 개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 다 해봤자 외우지도 못하고 몰라. 그러니까 3개만 추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3개. 얘네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통지는 누가 누구한테? 통지. 통지는 등기관이 지적소관청한테 하는 거고요. 촉탁은 누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예요.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각하사유 11개 중에 맨 마지막 각하사유죠? 뭐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일치해야 되는데. 대장이 표시 전문이잖아요. 쟤네들이 잘못 쓴 거야. 그렇다면 이거는 각하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각하. 각하사유. 이렇게 해서 등기랑 지적이랑 비율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은 등기부 견본 좀 보여드리죠?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죠? 그 다음에 갑구가 있죠? 그 다음에 을구가 있습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부동산 하나마다 이렇게 한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구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표제부는 일단 있어야 돼요. 표제부. 표제부에 무슨 번호가 있다? 표시번호. 표시번호. 갑구에는 순위번호. 갑구에 주로 뭘 쓴다? 소유권을 쓰고요. 표제부에는 토지의 표시. 부동산 표시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알아야 돼요. 토지 표시가 뭐예요? 토지 표시. 소지지면. 경제는 없어요. 등기법에는 경제가 없어요. 이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표제부에는 토지 표시 소지지면.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까지가 소재. 600 그러면 지번. 지목은 뭘로 되어 있어요? 전이고. 면적은 1960제곱미터. 그 다음에 지금 소유자 누구로 되어 있어요? 오재미.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상을 쓰는데 순위번호 1번 써 있죠? 등기복적은 얘가 앞사람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았구나. 이 2등기의 제목이에요. 이 등기의 제목을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래 했냐 그랬더니 매매가 있었다. 매매한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기 접수 언제 했냐 그랬더니 2월 19일 날 나왔어. 계약서는 2월 8일 날 썼고 등기서에 갖고 온 건 언제예요? 2월 19일이야. 그리고 등기가 맞춰졌죠? 언제부터 얘 거예요? 이 날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접수일자. 이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물건변동기라고 하죠.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변동됐다는 효력은 여기 2월 19일에 발생하는 거예요. 됐죠? 계약서 썼다고 내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등기서에 접수가 돼야 됩니다. 물론 접수됐는데 등기관이 각하해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접수되어서 이렇게 맞춰졌다면 그렇다면 이 접수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이렇게 나왔대요. 접수한 날로부터 그랬더니 음? 곤란해요. 접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음? 그러면 안 돼요. 음? 그래요? 음? 음?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는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등기, 등록, 접수, 효력 발생 이런 멘트가 나와야 돼요. 그걸 찾아내야지.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음? 이러면 안 돼요. 정확한 법률 용어를 배우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는 지적법 가서 보기로 하고요. 등기법. 등기법. 이것만 간단히 정리하고 실례가 그랬더니 50분이네.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해요.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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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iều 감사합니다.